오늘 대단한 활약을 한 선수입니다. 첫 경기에서 죽골이나 넣은 선수인데요. 이용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경기인데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웠어요. 정말 축하드리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은 좋고요. 일단 우리 여본방학 때 훈련도 많고 그냥 계획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만족스러우세요? 그렇다면 상대팀은 FC연세 있잖아요. 뭐 상대해보니 어떻든가요? 우리 상대는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일단 저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와서 우리가 그 계획으로 나와서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승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단 FC연세에 대해서 팀을 좀 알아서 잘하는 법도 못하는 것들도 다 알아봐서 그걸 위해서 다 준비한 것 같아요. 서툰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귀여우세요. 마지막 끝으로 영어로 우리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음, so I think it's more comfortable for me to speak in English, so 음, so for now, this is just the first game, so we're still waiting out on the second and third game, and I just hope that we'll go in with the same form that we had in the first game, and Dream, 화이팅! 아하, 네, 그럼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선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